귀엽고 상큼하게 잼 머닝 어머나 아니 아침부터 저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 아! 이거 그거다! 깡깡! 깡 빠졌구나 깡! 10년 만에 역주행으로 진짜 핫해요 어머! 보리라스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돌이잖아요 네! 끼가 있어 확실히 모자 잡는 표정 봐요 어머나 못 살아! 진짜 예뻐! 어우 잘한다 정말 화려한 조면이 잼잼을 감싸네 잼잼이 미리 열 강한 것 같은데요? 잼잼! 뭐해? 모닝깡 중이야? 아침 일어나서 이거 한 거야? 저 삼촌 이름이 뭔지 알아? 알아요 아비! 진짜 뭐 남녀노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지금 꾸러기 표정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 뱀쌤이 갈게 더 귀엽다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중국에서 자고 일어나 표정인데 아빠는 근데 태어나서 꾸러기 표정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원조 꾸러기시면서 아빠가 뭐 있어? 비삼촌이 멋있어? 비삼촌이 멋있어? 아 이거는 뭐 반영의 아빠야 아빠도 멋있어 재미 같은 딸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아빠의 어디가 제일 멋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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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빠 한 번 춰볼까?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야 어 궁금하다 아니 우리 희진아 아빠 또 댄스머신이잖아요 그쵸 원조 시조세 우와 역시 아 진짜 희진아 아빠 피지 아파요 아 확실히 살아있네요 아 아 감정다시 사랑해 아버지 아 딸이 저렇게 응원해주면 어때 잼잼? 어? 화려한 중용이 아빠를 감싼 거 같아? 어 근데 진짜 잘하신다 순차한 거 빼고 똑같아 슈퍼맨이 돌아왔다 335화 화려한 육아가 나를 감싸네 요즘 이게 다시 유행이래 아 이거 그만 머리끈 그래 네 아이유씨도 굉장히 자주 차고 곱창끈이야 이게 곱창끈 곱창끈? 어 이게 아빠 어렸을 때 유행했었거든 맞아요 그래서 아빠가 한 번 해줘 볼게 왜 다시 유행이야? 이게 유행이 원래 돌고 도는 거거든 한 번 예쁜 건 계속 예쁜 거 같아 아 귀여워 정말 예전에 아빠랑 같이 일하던 이모들 누구 일하는 이모들? 핑크 이모들, SES 이모들 90년대 걸그룹에겐 저 곱창머리 끈이 필수 아이템이었거든 예뻐? 잘 된 거 같은데? 그치? 예뻐요? 예뻐요? 엄청 예쁘네 예뻐요? 예쁘지 우리 잼잼이 어머나 왜? 아빠도? 아 됐어? 예뻐요? 예뻐요? 아 왜 그래? 아니래 요즘 한손들 고생이 너무 많아요 캠핑 했다니까 놀러 가라 예쁘게 했으니까 놀러 가자고? 네 그럴까? 캠핑 갈까? 캠핑 갈까? 갑자기? 캠핑 갈까? 지금 그냥? 출발 아니 근데 캠핑은 참 뺄게 엄청 많아요 이거 지금 뺄게요 그냥 간다고 이렇게? 나 한 거 탄다고요? 이거? 아 이거 그건가 보다 엄마가 시킨 거 이거 엄마가 시킨 복분자야 복분자가 뭐야? 복분자? 먹으면은 힘이 막 나는 거 맞아 그렇지 엄청 힘 나 이게 남자한테 진짜 좋은 건데 아 어떻게 설마 방법이 없나 방법 없죠 그냥 힘 세지는 거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가자 이거 데리고 갈까? 그래? 챙겨 먹어도 돼요 아 좋다 이거 이거 뺄게요 엄청 많다 짐이 그렇지? 아 희순아빠는 진짜 대단한데요? 가자 캠핑장 도착 벌써? 어때? 어때요? 예뻐요 우와 캠핑 어때? 좋아 좋아? 아 옥상 아 잼잼이 옥상 캠핑 어때? 아이차 근데 나름 느낌 있네요 그러니까 뒤에 또 강이 있으니까 캠핑에 꽂힌 사실 맛있는 거 먹으러 나오는 거지 맛있는 거 뭐 해줄 거야? 와 수박 먹자 자 아빠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잘라줄게 응 이건 맨손으로 그냥 쪼갤 수 있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또 그냥 주먹으로 한번 해볼까? 주호 아빠는 이거 몇 번 쳐가지고 딱 세 번만 했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동북아빠도 맞아 동북아빠도 이거 한 방에 썼어요 과연 희순아빠도 손으로 수박 자를 수 있을까요? 아빠가 수박도 한번 쪼개 볼게 왜 왜 걱정돼? 아빠 약해 보여? 네 저도 걱정돼요 저도 걱정돼요 잼잼 저거 뭐지? 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아프지 진짜 아파요 저거 잼잼 새 어디 갔어? 이야 또 이게 또 딸 앞이 아픈 척도 없다고 날라갔어? 네 아빠서도 날라간 거였어 어? 뭐야? 매미? 안 돼 안 돼 그만 도전 오케이 어떡해 아니 저기 운동하시는 분들 따라하면 안 돼요 왜 왜 아냐아냐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수박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아빠 힘없어 아빠 힘없어 아빠 힘없어 그만해 응 피해다 해요 어? 뭐야 왜 이거 봐 이거 봐 들어 봐 수박이 멍이 불었네요 아빠 이거 수박이 쪼개진 거 같은데? 오 오 오 보여? 쌤잼? 어 응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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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거 수박이? 어? 보여? 막 눈물 흘리는 거 보여? 지금 눈물 흘리고 있잖아 아빠 이거 쪼갤 수 있다고 그랬지? 어? 어? 그러니까 뭐 착즙으로 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야 저 진짜 수박 맞죠? 수박을 짜서 드시려나? 아 뭐야 이게 아 아 진짜 좋은 승부였다 무승부 자식 아니 결국 칼로 자를걸 아까 울더라 어? 아 수박이가 울더라고 뭘 울어요 봐준다 오늘은 자 좋아요 아니 아빠들은 강한 아빠이고 싶은가 봐요 됐어 됐어 연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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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됐어 우와 우와 이렇게 좋아한다고요? 연재 아빠가 이겼어 수박을 우후 자 이제 칼로 먹자 아 속이 다 후련하다 아 아 근데 잘 익었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저게 조금 손으로 무르게 해놔서 더 봤을 거예요 아마 음 음 달다 그치? 너무 힘들어 아 힘 하나도 안 들었어 아빠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톡 치니까 그냥 우리가 뭘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뚝이 켜져 오 사업條 수영장 exercises 하와이 갔다 아 대충 하와이 느낌 나네 넌 하와이 갈 거야 둘이서 갈 거야? 음 너네 하와이 갈래? 응 있쇼 근데 너네 돈 있어? 어 삼천 원 삼천 원 어이 잡아주세요 뿅 일단 친구들도 다 갖다줘. 오리 갖고 놀자. 응. 친구들 필요해. 친구들 필요해? 아, 다른 인형 친구들도 갖다달라고요? 알았어. 그러면 오리랑 놀고 있어? 금방 갖고 올게. 네. 아, 요 캠핑 요게 좋네. 어딘지 금방 갖고 올 수 있네. 이거 흰기도 있네. 만약 야외로 쓰면 그냥 없으면... 그렇죠. 차라리 멀다는 핑계로 안 갔는데 가까우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잠재! 인형이랑 가져왔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왜 빨개? 아빠 줘야지. 아빠 기대 줘야지. 어머나. 먹으면 힘이 막 나는 거야. 아빠 힘들까 봐. 아빠 그거 복분자도 씻어준다고. 아이고. 맛있다. 이런 흰자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아 얘 쏟아버리네 그냥. 복분자 찢어놨어. 복분자를 씻어놨어? 복분자를 씻어놨어? 아빠 힘들까 봐. 아빠 힘들까 봐 한 거야? 응. 근데 이건 뭐라 혼낼 수도 없고 이거 찢어놨어. 아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사실 간단히 씻어놓은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건져놔야겠다. 이거 말려야 될 거야 아마 근데 잠재. 그럼 어떡하지? 아 뜰책 갖고 와야겠네. 뜰책? 또 집에 갔다 와야 돼? 응. 빨리 오세요. 잠재. 이걸로 이제 건져 보자. 그러면 아빠는. 자 여기다 놓으세요. 아빠는 이걸로 할게요. 와. 아빠 힘이 필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잠재 아빠 생각해서 이렇게 미리 씻어준 거야? 아우 고맙습니다. 아유. 닦아라. 와 엄청 많다 근데. 이렇게 딱 하면은 자기 혼자 빠질 거야. 근데 아주 씻는 거는 확실하게 씻었겠네요. 네. 잠재. 근데 옥상 캠핑이 만만치가 않네. 어.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잠재 아빠 저 잠깐 쉴게요. 아빠랑 갈게요. 아 결국은 나 힘들다 이거예요. 아. 아니 문아 아빠. 벌써 지치면 어떡해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문핑크. 아 손동 물들이는 거예요? 앵 앵 앵. 아. 아. 색깔이 나오네. 민간 핑크 핑크. 아 저거 안 지워질 텐데. 아 물들죠. 아 바로 물짓한데. 난 루피야. 루피가 보고 싶으면 나를 부르지. 희율아. 어 엄마 왔다. 뭐야. 어떡해. 오늘 밤까지. 하필 또 빨개. 희율아 이거 아빠 건데. 엄마가 아빠 거 이거 산 건데. 이거 어떡할까. 사실 아빠가 이거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오빠 뭐해. 아빠. 아빠 자고 있어? 희율아. 희율아. 희율이 이렇게 했잖아. 그럼 엄마도 이렇게 묻혀서. 아빠 깜짝 놀래 켜질까? 아깜짝 놀래 켜질까? 아깜짝 놀래. 얼굴 좀 봐요. 귀여워라. 아유. 아 얼굴에 발라서. 아우 그래도 귀여워요. 네. 아우 엄마도 귀여워요. 아 꾸러기 표정. 아 너무 귀여워.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혼자 자고 있어. 아 너무 시가해가지고. 아 그 사이에 부었어. 아 이거 얼굴에서 부은 거야? 아 복분자. 아 젠제. 아 젠제.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이거 무서워해. 화이팅. 아 이거 이거 제대로 했는 애. 아빠 자다가 짐작이 보고 깜짝 놀랬어. 근데 얼굴은 귀여운데 여긴 조금 고무자 바뀐 것 같아. 아 루피 어떻게 해. 나는? 어? 나도 다 컸다고. 아 엄마 다 컸다고. 아 진짜 이러기야? 아 다 컸잖아. 아 그래도. 근데 나에 대한 평가는 없어. 어? 아 진짜. 복분자 묻어도 이뻐. 복분자 묻어도 이뻐. 복분자 묻어도 이뻐. 됐어? 됐어? 아니 전화를 저렇게 좋아하신다고요? 어떡하지 이제? 젠마다 연장. 박수. 그럼 또 다른 젠을 만나러 가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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